안녕하세요. K필트로 김정기 팀장입니다. 저희 K필트로는 현재 5년째 카페실에 참가하고 있는데요. 그 전에 다양한 제품을 소개를 했고 올해는 특별히 작년에도 재연기가 나왔는데 올해도 특별히 저희가 개발한 습식필터 재연기를 가지고 참가했습니다. 저희 습식필터 재연기 같은 경우는 물과 필터로 로스팅할 때 나오는 연기를 제거하는 장치고요. 장점으로는 화재 예방, 연기나 냄새, 민원 해결이 있고요. 쾌적한 작업 환경에서 로스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. 저희 습식필터 재연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오셔도 되고요. 현장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메일로 방문 신청을 하시면 저희 제품이 사용되고 현장을 같이 가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